첫 번째 외부 질문 시작할게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우디의 형용사 붙으면 얼마나 라고 해석이 돼 뭐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져오 좋은 잠을 자는 것이 매일 밤마다 당연하지 너는 할 수 없다. 너의 최선의 것을 그리고 유지할 수 없다. 모든 너의 책임들을 할 일들을 너가 잘 자지 않는다면 의미적으로 unless 쓰는 거 잘 기억해 주고 나는 확신한다. 너가 이미 알고 있다고 너가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적당한 시간을 적당한 합리적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동의한다. 최적의 잠자는 수면 시간이겠지 8시간이라고 여기까지는 아주 평범한 내용이야 오히려 이건 그냥 잠에 대한 이야기지 하지만 해서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항상 하지만 나오면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신호, 시그널 나는 알고 있다. 대부분의 너희들이 much less 비교급 강조가 되지 훨씬 더 적은 잠을 잔다는 것을 그것보다 8시간보다 그리고 또 아는 거야. 자기가 안다는 거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훨씬 더 적게 잠을 잔다는 것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다는 거지 너의 학업에 안 좋은 영향이겠지 정확하게는 나는 읽었다. 재밌는 기사를 선생님의 매거진에서 최근에 그들이 연구를 했다. 거의 850명 가까이 학생들을 웰즈, 영국이지 걱정스럽게도 결과가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보여준 거 항상 또 시그널이야 10대들이 직면하고 있다고 새로운 문제 하면 무조건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제목 포모가 나오겠지 그들은 영국의 10대들은 잠자리에 들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어날지도 모른다 적절한 시간에 하지만 a number of가 많은이고 점점 많은 학생들이라고 하면 되겠지 growing 늘어나고 있는 이니까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그냥 밑밥 같은 거야 잠자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네가 잠을 잘 잘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점점 많은 학생들이 깨어나고 있다 한밤중에 이게 문제라는 거야 10시에 잠드는데 1시, 2시, 3시에 깨는 거야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때문에 이렇게 서는데 화장실에 가거나 과자를 간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새로운 현상 포모 때문에 fear of missing up 뒤처질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인 거야 잠을 자는 게 중요한데 한밤중에 깨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포모 때문에 포모 때문에 문제 제기 원인 분석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라는 해결책이 있을 거야 일단 문제 제기다가 형광펜 하고 이 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트렌드 때문에 어떤 트렌드? 한밤중에 일어나는 트렌드 때문에 뭐 하려고 SNS를 확인하려고 알고 봤더니 fear of missing out의 원인이 바로 이거였어 내가 뭐 놓친 어떤 소식이라도 있나? 이런 것 때문에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놓치는 것을 두려워해서 분사구문으로 봐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여기 주호동사이기 때문에 놓치는 걸 두려워해서 어떤 댓글이나 기회를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놓침 그 다음에 댓글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해서 학생들은 깨어나고 있다 밤에 언제든지 완문 뒤에 IG는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온라인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어떤 글 같은 것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을 한다 언제 그들이 고난 잠에 빠져들어야 할 시간에 할 때 이거는 꾸며주는 건 아니구나 오케이 이건 사실은 비문이야 동사가 없어 전문가들은 걱정한다 Be worried about 이러한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그리고 보고한다 병렬구조 아이고 보고한다 아니었어 미안 새로운 문장 아예 새로운 문장으로 봐야 되겠다 그리고 보고서는 드러내고 있다 몇몇이 걱정할 만한 통계 자료를 내가 당신과 공유하기를 원하는 would like 원하다 그래서 이제 포모가 문제고 해결책은 없어 원인은 사실 나왔지 이게 원인이야 투책 소셜미디어를 하기 위한 이런 마음 때문에 포모가 일어나는 거야 자기가 뒤처지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결책은 아직 아니야 그냥 통계 자료야 23%가 12에서 15세의 일어난다 거의 매일 밤에 SNS를 사용하기 위해 또 다른 15%는 일어난다 밤에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이유로 그래서 매일 밤이 23% 일주일에 한 번이 15% 원인 3스튜덴츠 하면 세 명 중에 한 명이지 3분의 1이라고 보면 돼 3분의 1이니까 이제 복수 그러니까 3분의 1이니까 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에 맞춰가지고 all이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문법은 안 나오지 끊임없이 피곤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다 기능할 수 없다 그들의 완전한 능력으로 최대치를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 밤동안에 SNS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be likel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more 있으니까 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더 고통을 받는 경향이 있다 우울증과 초조함으로 그러니 나는 원한다 원하는 내용이 항상 중요해 요청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책임감이 있으라고 뭐 할 때 when it comes to는 때가 아냐 뭐뭐에 대해서 하나의 표현이니까 역시 외워주고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원한다 행동하라고 요청하기를 원한다 용감해져라 용감해져라 이게 해결책이지 꺼라 너의 핸드폰을 밤동안에는 전세계는 끝나지 않을 거고 너의 SNS도 SNS는 기다려줄 거다 너에게 인사하는 것을 아침에 나는 준다 너에게 내 약속을 give my words 하면 약속하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다 너는 아무것도 어떤 중요한 것도 놓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장담한다 해결책은 간단해 그 핸드폰을 끄면 돼 그냥 근데 이 핸드폰을 끄는 행위는 용기가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그 초조함 때문에 핸드폰을 계속 보게 되는 거란 말이지 자기가 뒤처질까 봐 근데 절대 안 뒤처지니까 쫄지 말고 핸드폰 끄고 잘 자라 가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지